며칠 동안 가게 문도 다다걸고 왜 나를 피하냐고? 내 집 무슨 꿍꿍이야?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! 그럼 왜 악착하지 나를 피하냐고! 중이 두 년을 마주 볼 수가 없어. 중이한테 미안하고 중이가 너무 불쌍해서. 이렇게는 안 되겠어.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. 나 이제 어머니하고 잘 지내려고 무리하지 않을 거야. 난 뭐 별 용사항 없다. 네 엄마하고 결혼하기로 했어. 여보! 짠언니한테 진성준의 데이트 신청했다! 오늘부턴 제 매니저예요. 안배우님. 저한테 진짜 왜 이러세요? 애들하고 중이한테 이 모든 사실 다 털어놓은 건 어때? 여보! 실례합니다. 엄마!